가수 박재범이 국내에 이어 세계 각국 음악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박재범은 지난 27일 첫 번째 미니앨범 Take a Dipper Look을 국내뿐만 아니라 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발표했는데요. 발표한 이후 캐나다와 덴마크 R&B 소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미국, 노르웨이, 일본 등 7여 개국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킹됐습니다. 한국에서도 음반 판매량 차트와 온라인 음원 사이트 등에서도 정상을 휩쓸었는데요. 한편 박재범은 오늘 5월 6일 KBS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컴백할 예정입니다.